영암 자동차 경주장이 지난해 31억 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영암 자동차 경주장이 시설 보수기간을 빼고 사용 가능한 날 293일 가운데 278일이 가동돼 서킷 임대료 26억 원을 비롯해 모두 31억 1천만 원의 수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형별로는 차량 부품 테스트가 122일로 가장 사용 횟수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호회 스포츠주행 101일 오토스포츠 대회 42일 순이었습니다.